진달래 캐스터가 정말 멋지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정말 멋있죠? 네, 대단합니다. 되돌아오기가 너무 멋지게. 이 멋진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찬스볼이에요. 김현우 선수가 사실 팀리그에서 에버리지가 1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그게 한 게임의 결과이다 보니까, 한두 게임의 결과이다 보니까 김현우 선수의 개인전 평균에 벌어지는 1.4대, 1.5대가 되는 대단한 선수고 지금 원변경기 샷도 아주 안정적이게 잘 들어갔죠.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정말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옆돌리기를 갑니다. 빨간 공의 뒤에 공간이 크기 때문에 아예 길게 치는 게 좋거든요. 아예 길게 좋습니다. 아, 섬세한 플레이 너무 좋아요. 자, 순식근에 13도 9. 자, 지금 TS 샴푸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. 네. 두 팀 다 잘하고 있는 건데요. 네, 맞습니다.